되는구나? 아 기대된다 내가 다 설렌다 아 야 심지어 이거 한참을 민대로 리멤버 하실대요? 아 야 이런거 질내라고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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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겠다 제가 먼저 가서 그리자 정렬 끝나야 하는데 이게 아닐까요? 내가 첫 번째 문장에서? 정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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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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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완전 좋아? 응. 왜 근데 그렇게 쭈그려 앉아있어. 아 여기 부산에. 응. 다 골렸어.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말 걸었잖아. 자기도 음악가인데. 정말 리듬좋아. 정말 리듬좋아. 자기도 뭉치는 사람이라고. 아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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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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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래 한국 포지신가 봐 우리 동기대가 너무 좋아요 저희 국민대학교에서 왔어요 네, 저희 사물놀이 동아리거든요. 동아리에서 온 거예요? 동아리였으면 이렇게 잘해요? 네, 저희가 연습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무슨 음악 학교 뭐 이런 줄 알았네. 오, 온 줄 알았어. 너무 잘한다. 상모돌리기도 여기에 있나요? 상모돌리기요? 네, 저희 아까. 네, 처음에. 처음에. 그럼 다음에 또 와요? 아니,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비행기 타고 다시 한 거예요. 계약했다. 찍어도 될까요? 네. 네. 아, 그럼 며칠동안 했나봐요 여기서? 네, 2주동안 2주동안? 영국으로 시작해서 파리비 아, 영국만 그릇이겠어요 오징어 하구트이예요 하구트이예요 맨 처음에 방탄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여기 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이었어요 다음에 또 5일에 일정은 없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밑으로 어디 갔을까? 여긴 그치고 그치고 아 그러면 뒤로 오는 게 아 이제 한번로 오는 게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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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해! 내 옆에 있는 건가요? 치즈! 오, 땡큐. 오, 땡큐! 땡큐 토마. 아주 좋은 하루. 고마워. 너무 아파. 드디어 기분이 어때요? 너무 몰았어. 얘들아 힘들었지? 진짜 세계 최고로 힘들었어. 세계는 끝나고 너무 빨라져서 나도 큰일 났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 미안해. 아니에요. 즐거웠습니다. 아, 우리는 한국의 유니버시티 그룹입니다. 아, 유니버시티 그룹. 아,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니버시티의 트랩입니다. 트래디셔널 트랩입니다. 이것은 서머들의 트랩입니다. 그리고 너는 한국에서 왔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당신의 유니버시티 그룹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선배가 영어로고 싶어요. 아, senior. 아, senior. 아, senior. 아, senior. My senior is... teach this to someone and this is okay. 아, 네. 아, can we take a picture? 아, okay. 아, okay. This will be so nice. Thank you. 명을 먼저 줘, 명을 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다시마 랩 이럴땡 랩 랩 랩 랩 랩 랩